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내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미국 조지옥을 목사가 지난 15일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어제 옥을 목사는 외국인이자 종교인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라며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목사의 업적과 뜻을 정리하고 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을 목사는 1929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1954년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옥을 목사는 이후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추방될 때까지 월요 모임 선교사로 불리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월요 모임은 1970년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도왔던 미국과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일하는 컴퓨터 기술을 공개합니다. 월요 모임에 시간을 저의 목사에 연주시장될 때까지 연주시장에서